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학 대비 극한의 단련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진짜 레이스에요. 슬럼프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지칠 수도 있어. 선생님도 작년 대비로 올해 촬영을 거의 두 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촬영 일지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선생님이 스튜디오를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 촬영 일정 같은 경우는 24시간 25시간 그래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작년보다 경사관도 하는 양을 늘렸어요. 객관적으로 늘렸어요. 작년에 했던 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 수학1 수학2 극한의 단련 개강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 중에서 경찰대학 모의고사도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학 실전 연습용 자료집 봉투용 실전 기출 자료도 3회부씩 출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이렇게 알다시피 선생님이 수능 영어 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메가스터디에서. 그래서 경사관 하면서 수능 영어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결심한 게 있거든. 내가 수능 영어 강의를 하되 경사관 학생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강의 양이랑 교재 양을 더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몸은 하난데 그러니까 막 일이 하늘에서 우르륵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커버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재수 때 이후로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일주일이 쫙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옛날에는 시간을 운용을 하고 개인적인 잠깐의 휴식이나 낭만을 즐길 때도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냥 24시간을 오늘 할 걸 다 하면 내일 할 걸 조금이라도 땡겨놓지 않으면 다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재수할 때 선생님의 느낌이 나요. 재수할 때. 인생에서 제일 큰 역전의 시기였던 수험생 시절. 그때 살았던 느낌이 나서 곽동이 올해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새로 이렇게 영어 시작한 부분에서도 재미있게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학생들이 찾아주세요. 우리 영어 강의가 수능에서도 통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에 우리 서로 많이 성공해서 목표 달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강의 할 때쯤 우리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극한의 단련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극한의 단련 개강과목이 5가지를 이렇게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국어 종류는 다 개강했어요. 국어 종류는 일단은 극단은 독서 심화. 2번 먼저 보세요. 수서 없이. 이제 두서 없지만. 2번 먼저 보시면 극한의 단련 국어 독서 심화는 일단은 경사관의 경사관 기출 중에서요. 과기경 기출이에요. 과학, 기술, 경제 장르 해서 과기경 장르로 해서 우수 지문들만 모아놨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완전 옛날 부닥다리 문제가 있었어요. 재작년 극한의 단련까지는. 근데 걔네들을 다 쳐냈어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 기출들로 해가지고 전부 다 최근 3개년 제외하고 그 이전에 21학년도 기출 문제까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독서에서 하이라이트는 과기경이다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경사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별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 기출문제집으로 해서 푸시는 것보다는 시간 낭비도 훨씬 덜하고 좋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저거는 극단 국어 독서 심화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의 독서 기술이 경사관 기출 푸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요약 메모를 쳐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푸는데 다른 막 복잡한 어떤 독해 기술 같은 것들을 국어 독서 문제풀이 기술 같은 것들을 몰라도 극단에서 가르쳐주는 기술 정도만 완벽하게 습득하면 실제 이쪽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려워서 못 풀 가능성은 없다. 지금 국어 독서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이건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 무조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전부 다 해보라고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문학 소설 통합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소설 너무 잘한다. 자신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독서는 나는 이건 필수라고 생각해. 내가 전시할 때는 전시 독서는 꼭 필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어. 근데 극단 독서는 이건 진짜 필수예요.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소설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시하고 극단이 있을 때 극단은 현 소설하고 고전 소설을 통합해서 극단이거든요. 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시 하나, 고시 하나야. 근데 얘네들은 전시고 극단이지만 난이도로 해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편의 있게 편의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과목별로 현시와 고시와 소설 통합으로 세 개로 분류를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시를 안 들었는데 난 소설보다는 고전시가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걸 1순위로 먼저 들어야지. 그래서 남은 두 개 중에 그러면 이거 하나 정도는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 하시면요. 영어하고 수학은 극단하시면서 문학만 전시를 들으셔도 돼요. 이거 선택을 해서 들으세요. 근데 난 이왕 전시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얘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지. 소설 종류도 당연히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 왜냐하면 소설 어떤 느낌으로 이쪽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 출제되고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소설 종류도 선지들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시점 물어보는 문제 되게 잘 나오고 인물관계 그리고 주인공이나 중심인물들 중심인물들의 정서병화 같은 것들 그런 거 되게 잘 나오고 표현기법이나 서술 방식 관련해가지고 막 회상이 나오든지 막 이런 것들 문제로 잘 물어보고 막 그런 공통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소설 해봤을 때 나쁠 건 없지. 당연히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경찰대 준비하시든 사관학교 준비하시든 무조건 나는 한번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공격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출이니까.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기출이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경찰대학을 준비하니까 사관학교 문제는 안 풀어보고 싶어요. 전 사관학교만 준비하니까 경찰대학 기출을 안 풀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묶인 게 그래 놓고 나중에 NJ 찾는다니까. 여러분 그냥 허접한 NJ 푸느니 차라리 기출을 푸세요. 그래서 평가원 교육청은 어차피 수능 공부나 수능 문제집 풀 때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 그런데 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분들이 예를 들어 경찰대학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 있는 기관이 출제하는 NJ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못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부 NJ가 섞여있는 내가 시험 보는 학교의 기출 문제 자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저도 강사지만 직접 문제 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분석하고 꽤 부수는 건 전문가지만 NJ 만드는 거 고급지게 만드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래도 경찰대학 기출이나 사관학교 기출 같은 것들 좋은 문제만 후진 문제들 다 빼버리고 선별을 해놨으니까 평균 퀄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현소설, 고소설 통합이라서 전시랑 포함시킨 바운더리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들 우선순위 잡아가지고 들으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극한에 달려는 영어 독해 심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전시에서도 재밌었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술들 가르쳐드리니까 근데 극단에서도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빈순사 푸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극단에서는 빈칸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형이죠. 그리고 순서 막 환장하죠. 신나가지고 울죠. 그리고 문장 삽입 형태 여기서는 말을 못 읽습니다. 근데 어찌 되어컨간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애정하는 이 3대 유형만 다뤄요. 경사관 기초 중에서 3대 유형은 이거는 싸그리 싹다. 근데 이제 너무 쉬운 문제는 빼버리고 풀만한 것도 위주로 해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딱 잡아주면 실제 기출문제 바로 들어가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유형을 더 풀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워크북을 선생님이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워크북은 오늘이 지금 내가 월요일날 촬영하고 있어서 이 영상이 아마 화요일날 올라갈 건데 워크북은 수요일날 입고가 된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 주문은 수요일날 저녁때 한 번에 주문을 해버리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2월 20 초반일날 25일이 언제야. 25일 안쪽 아마 그쯤 될 거야. 25쪽 언저리로 해가지고 그 무렵에 수요일에 내가 지금 날짜하고 외칭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야. 아무튼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워크북을 스키마 레퍼런스 트레이닝북이라고 해가지고 빈순삽에 대한 트레이닝북이 있어요. 앞에 삼출원 말고 빈순삽. 그래서 제가 교재 페이지에 같이 걸어놓을 건데 이 워크북도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보기 파일도 제공을 하니까 이 빈순삽 3대 유형 문제들만 들어가 있는 자료집이 있어요. 경사관 기출로. 그러니까 그 기출 자료는 강의는 없지만 강의에서 지금 우리 극단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최근 문제.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거는 그보다 한 몇 년 정도 전 문제. 하지만 유형은 완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출이야 싸구리 싹 다 풀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후지고 이상한 문제는 빼버리고 풀만한 문제들로만 선별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단 하시면서는요. 여러분 선생님의 단어장. 하이레벨 보카마스터. 고난도 단어장이죠. 수능용 단어 여러분들 따로 하시면서 그리고 기출 단어 하시면서 그리고 이 하이레벨 보카마스터 정도 딱 끝내주면 깔끔해. 경찰대든 사관학교 심화든 고난도 단어장 이거는 해보시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래서 영 단어를 여러분들이 트라이앵글로 해주셔야 되는 게 수능 독해 공부나 수능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나오는 수능용 단어도 당연히 기본으로 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각각 학교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 어휘들을 따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저 하이레벨 보카마스터 단어장 고난도 단어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능용은 수능용 단어장 지금까지 외우던 거 반복 읽기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학 기출문제 풀다가 나오는 모르는 어휘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장 여백에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단거나 처리를 해버리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네이버 단어장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네이버 단어장 어플. 사설 어플보다 얘네들이 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사전에서 어떤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한 다음에 바로 클릭해서 단어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입력시킨 단어만 나중에 그 의미를 뽑을 수도 있어요. 인쇄를 해서 모아서 단어장을 셀프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단어장 기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모르는 어휘들 옮겨 적어서 외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 별도로 하루에 한 20에서 40개 정도 40개는 너무 많다. 근데 하루에 병행이니까 얘네들을 기본 분량 잡아놓고 얘네들은 한 20개 정도씩만 모르는 어휘 걸라서 선별해가지고 20개 정도씩만 외워주시면 단어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찰대학도 80점대 이상 무조건 나오고요. 사관학교도 90점대 이상은 100% 나온다고 봐요. 어휘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독해력에 뭔가 문제 결함이 있지 않으면 어휘력은 무적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세팅 잡아주면. 기출은 어휘는 최근 한 5개년 정도만 3에서 5개년 정도 정도만 그러니까 전시 극단 안에 있는 거 다 외우고 최근 3개년 정도만 외워주면 완벽해요. 기출 어휘도.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독하게. 독하게. 그리고 우리 경찰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원투나인. 내가 원투나인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 옛날에 선생님이 이게 원투나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선생님 자작 문제집, 엔제예요. 이거를 진짜 미국 사이트 직접 다 뒤져가지고 논문이나 막 이렇게 칼럼이나 이런 거 뒤져가지고 선생님이 한 줄도 안 빼놓고 다 직접 번역을 해서 그 교재 안에 있는 거는 마침표, 느낌표 하나까지 내가 다 직접 입력을 했어요. 예 진짜로 띄어쓰기 한 칸까지 내가 다 직접 넣은 거야. 완전 핸드라이팅 교재거든요. 조교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없고 힘들고 헐벗고 군질 이상 시절에 내가 직접 만든 교재라서 선생님의 영혼이 어느정도 녹아있어요. 헝그리 정신이. 근데 이거 원투나인이 최고난도 영어 독해 문제집이라서 경찰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관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별로 할 게 없는 어려운 문제집 찾는 친구들 있잖아요. 고난도 엔제 찾는 친구들. 딱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야.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너무 판매가 안 돼서 나는 자신감을 좀 잃었었어. 아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요즘 안 하나 생각했는데 이게 비타민 교재 안에 묻혀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못 찾아서 못 봤던 거야. 최근에 이걸 선생님 강의 수강 목록 그 위에다가 딱딱딱 보이게 걸어놓으니까요. 완전 잘 나가요.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막 그 신경질이 확 나는 거야. 그 이거를. 그래서 요즘에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깨달을 겁니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캐스트를 최선을 다해서 찍고 홍보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작 문제집이니까 샘플 교재 파일 올라온 거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워크북이나 원투나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강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 충분히 해보시고 질문하시면 제 질문도 받아들이고 특히나 원투나인은 고난도 독해지만 거기 안에 있는 문장 단위로 설명을 엄청 자세히 해놨어요. 한 문장, 그리고 구조분석, 해설,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문법 설명. 그걸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써놨어. 그래서 문제 페이지는 세 쪽인데 해설 페이지가 8쪽, 10쪽 그래요. A4용지 사이즈로. 징그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쓸데없이 강의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 웬만큼 수준에 올라온 친구들은 강의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네들은 강의 안 하고 문제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해설하고.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강의를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이거 옛날에 맨 처음에 인강 시작할 때 강의가 있었어. 근데 극상위권 학생들은 안 봐. 어차피 안 본다고. 새끼들 안 볼 거면서 찍어주라고 해가지고 신나게 찍으면 안 나가. 근데 교재는 계속 팔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워크북, 단어장, 원투나인. 그러니까 국어도 몇 종류 이상 강의가 되고 수학도 여러 종류인데 영어는 강의가 한 종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적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따로 더 추가로 준비한 거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관련해가지고는요. 우리 극단은 이제 수학이 사관학교 수학하고 경찰대 수학하고 분리가 돼요. 전시는 사관학교 수학밖에 없었죠. 경찰대학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은 근데 전시 난이도에서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극단만 있는데 작년까지는 극단 사관학교 수학만 했었어. 근데 올해 이걸 추가했다니까. 경찰대학 수학1, 수학2. 선생님 경찰대학 미적분은 없어요. 시험을 수학1하고 수학2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경대는 수원, 수투만 하는데 이거는 최근 3기년 기출 실전연습용 교재 제외하고 그 이전의 역대급 중에 문제들 중에서 수학1, 수학2 기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걱정돼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해야지. 그치? 추억이 경찰대 문제들. 나 이제 경찰대 문제 풀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해. 요즘에 경찰대 수입가 꽤 있어. 갈라 그래 학생들이. 그럼 준비해줘야지 뭐. 어쨌든 경찰대학 졸업생으로서. 선생님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경찰대학을 더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은 해야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준비를 할 거고. 경찰제 기출은 뭐 여기에다가 3, 4점, 5점까지 다 때려박을 거니까 경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출 분석은 그냥 나랑 그냥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제 불구레용기로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돼. 이 강의 출시될 때까지만 불구레용기 9버전 걸어놓고 얘네들 출시되면 최근 3개년 제외하고는 이제 불륜 강의나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내릴까 생각 중이에요. 얘네들은 전시 극단에 다 포함을 시켜버렸으니까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사관학교 미적 확통, 수학1, 수학2 얘네들 또 4점짜리 이제 고난도 문제되면 들어갑니다. 쉬운 것까지는 전시회에서 우리 다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또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강 순서가 일단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개강이 전부 다 처리가 돼서 일주일에 두 강 분량 정도씩은 계속 올라올 거고. 이 수학, 사관학교 미적 확통하고 경찰대학 수원수트는요. 이 중에서 일부 강의가 끝나면 릴레이로 해서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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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개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 거를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찰대학 수학1, 수학2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관학교 수학1, 수학2 해봐도 괜찮아요. N제 개념으로. 왜냐하면 일반 평가원 교육청에서 안 다뤄주는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수학 실력 늘리는데 N제 개념으로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잖아. 수학이 국경이 어딨어. 사관학교 수학하고 경찰대학 수학이 엄밀히 말해서 어딨대. 근데 사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찰대학 수학1, 수학2는 사실을 안 푸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경찰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봤을 때 도움이 분명히 되는 점이 있다. 일부러 수능 관련된 N제들도 돈 주고 사서 풀판에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교재 양이 그렇게 강의 양이 안 많아서 컴팩트하게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시간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경사관 준비한다고 수능 준비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느냐? 아닙니다. 경사관 준비가 수능 준비고 수능 준비가 경사관 준비야. 막말로 수능 준비가 엄청 잘 된 친구들은 경사관 준비를 따로 안 해도 그쪽 시험 봐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수능 준비만 하다가 마지막 직전에 기출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보통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 틀린 말도 아니고 완전 맞는 말도 아니에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수험생 때 곽동영처럼 모의고사 봤다 하면 390점이야. 크... 깨쩔었지. 내가 진짜 그때는 날아다녔어. 예,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거만했어, 선생님은. 그래서 걸어다닐 때 이렇게 걸어다녔어.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꼭 열심히 하다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당시에 그런 곽동영이라면 경사관 준비 따로 안 하고 직전에 기출만 딱 풀어보고 들어가도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사관학교 준비하는데 내가 3등급 원조리야. 2, 3등급 원조리야. 확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학교권도 아니거든. 심지어는 막 내가 4등급 과목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경사관 기출을 관련해서 이렇게 특히나 사관학교 기출로 해서 구성된 이 극한의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봐. 손해가다? 이 학교를 시험 보면서 이 학교 기출 분석을 먼저 꼼꼼히 해본다는데 손해 날 게 있냐고.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손해 날 게 없잖아요. 같이 병행을 해봤을 때 애매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수능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극단을 공부했을 때에 비해서 더 월등히 성취가 당연히 있다. 무조건 있다 하면 당연히 수능 쪽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지. 근데 얘네 공부 자체가 모의고사 성적 올려주는 수능 공부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수능 공부만 하다가 마지막에 기출만 딱 풀면 된다. 근데 어떤 시험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보든 아니면 사회 나가가지고 어떤 회사 입사 시험을 보든 어떤 시험을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시험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건 난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해. 분리할 게 없어. 이걸 공부하는데 수능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하면 안 되지. 수능이 우선이니까. 근데 이거 문제 하나하나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구경수하고 뭐가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내용이 구경수가 구경수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교과범위 안에서 출제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나고 손해낼 게 전혀 없는데 이 학교 관련된 기출로 직접 꼼꼼히 분석을 미리 해보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문제풀이 기술 같은 거 정말 좋은 노하우 같은 것들 수강편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문제풀 때 잘 통하는 기술 같은 것들 전파해드리는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웃긴 게 수능적 공부를 하면서 수능 관련된 엔제를 풀어보라 그래 엔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설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엔제를 푸는 게 차라리 이거 기출 관련된 이거 공부를 하는 게 더 우위에 있는 공부가 아닌가 고급 엔제 아닌가 굳이 따져보면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네이밍을 잘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에 직전에 기출문제만 수능 공부 쭉 하다가 마지막에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된다 이건 컴팩트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가 진짜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여유가 있어 내가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이 나와 이 정도면 내가 사관학교 그냥 무조건 학교 하겠는데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듣고 싶으면 들었을 때 도움은 돼 분명히 근데 만약에 너무 바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굳이 곽경훈 선생님 이렇게 얼굴 보면 거북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러면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런 경우라면 그냥 마지막에 기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네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과목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직접 기출을 미리 보고 분석을 해보고 유형을 따져보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도 보고 재봉인 카페에 가가지고 정보도 얻고 한다는데 막말로 불리할 게 뭐가 있겠냐 그거지 불리할 게 오히려 더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지 기존 공부를 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 계획에다가 추가해서 더 해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더 해버려 알겠어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수능 영어 강의 한다고 해가지고 경사관 뭐 강의 뺐어요? 하나도 안 뺐어요 작년에다 오히려 더 더 해버렸어요 책이 지금 단어장 출판되고 기출 자료집 출판되고 모의고사도 경찰대학 기출 예상 모의고사까지 만들고 있고 이번에 이것도 개강한다고 하잖아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밀어 붙여야 돼요 더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걸 하려면 수능 공부를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버려지는 시간 분명히 있어 그거 다 주워 담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시간 만들어도 얘네들 미리 더 풀어보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게 뭐가 있냐 거야 나쁠 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말들 잘 판단을 해보셔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인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 모든 정보를 습득할 때는 비판적 듣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 거야 기존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거기다 추가서로 이걸 더 한다고 했을 때 나쁠 게 뭐가 있겠냐 거지 굳이 이거를 안 하고 마지막에 1, 2주 전에 기출만 딱 풀어본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 비율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안 남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붙은 사람만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데 걔네들 원래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나한테 해당이 되는 말인가 안 되는 말인가를 잘 보고 판단하고 내가 지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난 하는 게 맞다고 봐 하는 게 물론 나는 내 강의를 추천하겠지만 그래도 하는 게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극단의 시험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선생님이 정보를 좀 드리면요 선생님 강의 교재가 작년에 전면 개강을 했어요 전면 개정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죠. 맞아 작년에 중반부쯤에 전면 개정을 해서 올해는 교재 그대로 가니까 표지에 2024 쓰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게 전시 때는 선생님 요즘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규칙적으로 못했는데 평일 수요일 저녁에 사관학교 목요일 저녁에 경찰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완전히 시간을 고정을 해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공지를 새롭게 했습니다 간단히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정보 주고 그냥 간단히 덕담 나누는 시간 짧게 짧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제복인 채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캐스트 영상 지금까지 찍어놓은 거 좋은 학습법 영상 있는데 그것도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강좌 개강되어 있는 것들은 강의 안에 세부 OT가 있어요 각각 개별적인 세부 OT가 있어 강좌별로 그래서 세부 OT를 시청을 해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부 OT도 보시고 그 옆에 클릭을 해 보시면 교재 같은 거 내용 미리 맛보기도 있어요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통강 맛보기도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향후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한데 익히 공지했던 대로 2월 말, 3월 초쯤 해가지고 사관학교 최근 3개년 봉투 모의고사 형태의 실전 기출 자료집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시험지를 직접 똑같이 제작을 해 가지고 OMR 용지랑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실제 시험 보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 최근 3개년만 하느냐 라고 하면 그 이전은 개정되기 전 자료여 가지고 유형 자체가 지금이랑 살짝 달라요 유형이라기보다는 시험지 구성 자체 시간이랑 구성이 달라요 그때 한 번 바뀌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최근 3개년만 선생님의 실전 자료집으로 그리고 경찰대학 것도 최근 3개년 한 달 뒤에 산말사초에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수학 해설지 쓰고 있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머리가 터져요 그리고 불굴의 용기 강의 그 다음에 궁극의 전략 그 뒤에 재복인 모의고사 근데 재복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경찰대학 1회분도 준비 중이다 원래 사관학교 3회분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팔리는 걸 최대한 많이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관학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작년 것도 한 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새로 하나 추가하면 경찰대학 것도 하나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선생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한테 이렇게 모의고사 안 내는 것 관련해서 내가 작년에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이게 알아둬야 될 게 모의고사 출제하면 이건 선생님은 마이너스 적자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수강생 뿐만 아니라 비수강생도 이걸 구매를 하시는데 시험 응시생 자체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사제 출연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5탈자 좀 나가도 욕 좀 하지마 물론 작년 사관학교 모의고사는 전체 5탈자 5개도 안 됐고 문제의 치명적인 5탈자가 하나도 없었어 문제의 치명적인 5탈자가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칭찬 많이 받고 선생님이 기분 좋았었어요 근데 역대 모의고사는 항상 공포감은 5탈자거든 그래서 올해도 검수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 아무튼 모의고사 그렇게 만들기로 한 거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있을 때 잘해 막말로 선생님이 메가스터리드 경사가 도저히 힘들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 면접 관련 해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후기가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마요 지금 벌써부터 면접 준비 자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바보들아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보다 1차 시험에도 다 떨어져 지금은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순위 오직 1차 시험에만 맞춰서 준비해줘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고 진짜 뭐 슬럼프가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지금 5달밖에 안 남았는데 2, 3주 지나면 이제 4달밖에 안 남아 4개월 며칠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방 가 금방 간다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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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1차 시험만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경수 공부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챙기고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경사관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네이버에 재복인카페라고 선생님 홈페이지 홈카페 있는데요 여기 무조건 들어오셔서 그 관련된 공지글들이나 아니면은 입시정보 게시판 관련된 글들 좀 정독 좀 해봐요 새로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눈팅 계속 하다보면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크리티컬한 정보 같은 것들 뜰 때 많이 있거든 그것들을 안 놓쳐줘야 돼 그것들을 그래서 입시정보 게시판 글들 궁금한 것들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강의 관련된 거는 제 Q&A 게시판에다가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은데 강의 관련된 거 아니고 일반 입시정보 관련된 거는 재복인카페에다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제 진짜 5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이제 싸우는 지금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기감을 갖고 시작하느냐 못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는 선생님도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짜 전시 상황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용기 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돕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